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추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의 질서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또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푸틴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 유럽의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.